자 17위 6월 외안부의 94억 달러 금융위기 최대폭 감소 떨어졌다 얘기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외안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SR이 있어요 IMF 입장에서 지금 수지가 악화됐을 때 이 교환 통화에서 어떤 담보 없이 이걸 인출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금융위기 상태에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떤 이제 금과 달러 생산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사과폐다라고 해서 SDR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유동선에게 문제가 됐을 때 SDR을 양도하고 여기서 화폐를 일시 가져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당연히 이런 통화를 제공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담보는 없습니다만 이자는 확실하게 제공하고 보장해 주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제통화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걸 가져가게 됨으로써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됐죠 SDR 가치는 IMF 회원국이나 지정보위에 대한 보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와 똑같은 가치를 갖추게 됐고 SDR 가치는 미달러 1화, 파운드 1화, 통화를 구세, 바스켓 방식이다 그만큼의 기축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IMF만의 일시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통화다라고 하는 거여 어떤 금융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양부액 추이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4,4,3,4,6,3에 갔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증간비가 계속 아웃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거에서 점점씩 다운되는 거 보이고요 유가 증거도 지금 마이네스, 예치금도 마이네스, SDR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근부효량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보유액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 했던 환율 바호가 목적으로서 지금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지역가율자 불평등 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지역가율자에서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완화시켰다라는 건데 가장 이제 하고 싶은 게 피부양자 혜택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가족 중에 하나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그 밑에다 등록해가지고 그 혜택을 보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500만 원 1,400인 차등공제에서 이제 5천만 원 일관공제에 이루어지고 정률제 소속 점수 들어가고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이제 부가 대상 붙겠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그 이하 같은 경우 면제라는 거에서 면제량 느려졌고요 최저 보험료 같은 거 기준 변경에서 3, 3, 6만 원 이하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월 19,500원으로 통일시켰다, 직장 가입자가 차겠다라는 것을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납부 세대도 이제 줄게 되고요 자동차 보험료 부가 차량도 이제 시위만 돼 즉 이렇게 4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비싸 자동차죠 그렇게 돼서 하게 되는 거고요 직장 가이자는 연간 2천만 원만 보험료 추가 부담이 있게 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이루어졌고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2천만 원 초과일 경우만 이제 자격 기준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재산에 대해서 이제 현행 유지도 받게 되면서 일은 안 하지만 일종의 이제 재산 이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에서 변화된 게 지역 가입자에서 지금 589만 가구 지금 보면 피부양자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7만 가구 같은 경우는 고소득 고재산이니까 18만 8천원 신규납부 이루어지고 23만원 식무 2만 9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제 월평균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이렇게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면동 18% 제약은 39만 가구는 이제 4만 7천 이상인데 재산 상위 2, 3%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 13만 6천만원 6천원 정도 신규납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바로 이제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 위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피부양자 소득력권 재산권 개편이 이래요 이제 1809만원 중에 이제 1.5% 지역관이 전하는데 이제 보험료 납부하고 이제 1.5% 잡아준다는 게 큰 중요하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래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양자 자격 여건에 대해서 이제 이제 박탈하게 된 걸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이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소득 여건에 대해서 연 3,400만원 초과 같은 경우 이제 받게 된 2천만원 초과면 이제 전부 다 하겠다가 걸린 게 저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해요 콧불소 뿔처럼 여기 톡 튀어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콧불소 모양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인도양의 동북구 지역에서 나와 있는 지역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까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지금 아프리카의 뿔에서 이제 북핵의선 중간점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운 나라고요 지금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죠 우리 근데 가뭄 얘기 계속 갔다가 갑자기 장만에서 비가 진짜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만 이 가뭄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식량에 대한 문제죠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여기에 대해서 먹을 게 항상 부족하고 하니까 문제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 지역의 가뭄에 대해서 이게 누가 조사했냐면 카이스트 이제 교수지 카이스트 연구팀에서 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이 시간이 지나게 됨으로써 이제 가뭄이 당연하게 나타날 지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현재 추산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29 마라가스 카르나 지금 유럽이나 이렇게 가뭄의 증가량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의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는 이게 계속 쎄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나타난 식량의 대책은 과연 있는가라는 거 거기에다 가뭄까지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래에 대한 공급을 또 떨어뜨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물가 상승돼서 물동량 줄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식량에 대한 문제가 계속 크고 있죠 거기다 비료 가격까지 상승하니까 너무나도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은행에 대한 얘기죠 가중평균 금리 추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주택담보대출하는데 기업대출은 3.3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가중평균 금리라고 했을 때 이 은행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예금장사죠 이자장사인데 우리한테 주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이자를 빌려주고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고 여기서 이제 이대금리 차라고 표현하죠 이대차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의 이자에 대해서 이제 받게 되는 그 차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것 중에 하나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부르죠 금융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게 된 보유하게 한 기회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커버리지 비율을 완시적 완화하게 됨으로써 이제 은행들한테 지금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예대를 규제도 한시적 완화한다 그 예금과 대출에 대해서 이자차가 크게 되면 많이 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 완화하겠다 증권사 유동성 평가위는 한시적 완화하겠다 이 완화들 대부분의 일종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은행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은행은 참 우리 은행들은 참 돈을 많이 벗죠 이렇게 되고 가끔씩 이용하는 서비스들 이런 거에서 참 씁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곳이 많이 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뭐 서비스를 주는 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구대전 경남 6개씩은 특이 가열 지금 해제됐다라고 해서 지금 표시된답니다 지금 그래서 대구 수성구도 이제 해제를 했다 수성구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가격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해제를 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산에 지금 해제하고 창원 성산이나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되게 비싸요 집값이 이제 서울하고 차이 없어서 막 84평만 미터당 막 10억이 넘거나 10억 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이제 뭐 똑똑한 한 채다 뭐다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 나오기도 합니다만 일부 해제입니다 일부 해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이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구 주정구 대전 대부분이고 경남 창원 같은 경우 창원은 굉장히 비싼 도시라고 했죠 대구 동구 서구 등등 조정 대상 해제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투기가 일지고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런 가격 상승이 되게 되면서 큰 차이 있게 되죠 예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일부는 이제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해제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서 분양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순차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걸 풀어주고 있다 라는 게 국교부 입장입니다 LTV 하고 DTI 지금 나와 있죠 DTI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L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용이라고 해서 주택을 담보로 했을 때 대출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 해도 70%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DTI는 소득 대비 얼마까지 이 사람이 충분히 이것을 갚아낼 수 있는가 능력을 보는데 6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망과에서 DTI LTV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 나왔을 때 계속 나오는 거니까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유형이에요 일반적으로 공기업 알고 있습니다 정원 50인 이상에다가 공사 대부분이 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자체 수입에서 총 수입에서 이게 50% 넘는데라고 해서 공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시장 같은 경우 2조원 이상 돼서 엄청나게 크죠 준시자형 같은 경우는 바로 마사이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 들어가고 시장 가스공사는 있는 데 들어가죠 그래서 프로틴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정보기관은 50인 이상인데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에요 그게 기업이 아니다라는 건데 공단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기금관령에서 기금관리하는 연금공단이나 이런 데 여기 있고요 위탁시폐용은 중정보기관이 아닌 거예요 기금관령이 아닌 중정보기관인데 코츠라나 거창안전공단 여기 들어가 있고 기타공공기관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분에 대해서 뭐 나온다라기보다는 초반의 형태에 대해서 시장인과 준시장인 중정보기관 기금관리원까지는 조금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혁신 추진방향에서 정부에서 꺼낸 겁니다 생산성 제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에어컨 끄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관리체의 개편에서 자율책의 명량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공예협력 강화에서 민간 성장 지원까지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지금 말은 이렇게 화려하게 합니다만 그래서 뭐 어떤 에너지 효율이 없다고 해서 에어컨을 온도를 높이고 그 전까지는 방만하게 썼냐라고 하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명령이 떨어질 때가 이렇게 됐을 때 저는 그쪽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 뭐 일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똑같이 우리처럼 직업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쪼고 이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게 되게 씁쓸합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혁신이라는 게 에어컨 온도 높이 돼서 이렇지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인력 구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기관장들 대규모 물갈이 되고 밑에까지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받게 되면 항상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까 돈을 안 써야 되는 거잖아 돈을 안 써야 되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 그냥 방만경에 해서라고 해서 뭐 돈 나가는 거 보너스 잔치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 보면 허진희 교수예요 허진희 교수라고 해서 이제 휠지상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대수기학 조합론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조합의 방식으로 풀었던 거여서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걸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처음에 수리학부 학사, 석사, 미식한대 학사인데 이게 신문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쏟아낸 경향이 있습니다 수포자가 뭐 필지상을 받았네 이런데 수포자 아니거든요 수포자가 4월대 수리학부 못 들어가요 근데 막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고 세 번 수학과 교수까지 이렇게 맡으려면서 주요 업적들, 이러한 리드츠츠, 로타츠츠까지 이런 걸 받게 되고 이제는 삼성화함상을 받아가지고 미리 상을 줬었는데 이 다음에 수상하게 됐죠 이제 리드츠측이라는 게 이제 뭐 이전까지는 풀리지 않다가 이분이 풀이하게 되면서 그걸 풀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풀이해서 활용한 방식들이 다양한데 이제 대입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는 데 큰 업적이 있는 거죠 필지사가 보다시피 이제 노벨상 수학 노벨상이라고 불립니다 필지가 이제 하기 위해서 성은 목만 다음에 하게 됐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주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기도 하죠 역대 필지상 수상자 보게 되면 일본 베개에도 받았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출신 대학교도 지금보다 캠브리, 프린스턴, 하버드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제 프린스턴 여기 출신인 바로 이 사람 들어가게 되면서 올라가게 됐겠죠 아래에서 이 필지 메달 같은 거 여기서 나와서 이제 하게 되고 아리큐멘스 유레카와 관련해서 한 걸 상징으로 이제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또 극제수학 올림피아드가 또 상을 받았죠 2위입니다 2위에서 하게 됨으로써 지금 참가자 서울 가서 친구들 들어와서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 1학년도 지금 포함되는 거 보시죠 이들이 갖고 맡게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중국이에요 우리 2등이었거든요 2등이 굉장히 잘한 거 봤는데 점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1점 앞질러서 이렇게 된 게 지금 하나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252점인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점수가 좀 커요 이 아래에서는 1점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252점은 뭐냐면요 이거 6으로 나누는 얼마지? 204, 60 해가지고 62점이네요 62점이 무슨 뜻이냐면 42점, 42점이죠 42점이 무슨 뜻이냐면 만점입니다 중국은 이제 참여자 6명이 전체 만점 전체 금인데 금중에서 퍼펙트 금인 거예요 다 만점 근데 비단 이것만 나타난 게 아니라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 쪽하고 화학 쪽에서도 전부 다 중국이 1등 했는데 전부 다 만점입니다 화학 하나 빼고 아 이게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빼버리면 우리가 이건데 중국이 어느 정도 어떤 이런 어떤 내부적 인재를 기르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라는 게 하나 보이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수많은 나라들을 지켜봤을 때 굉장히 지금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거고 이제 이전에 이제 물리 쪽에서도 2등을 했고 화학 쪽에서도 공동 5등인가 막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뭐 서울과 같고 출신 조율하고 뭐 다른 것 같고 다른 쪽에서 섞여 있긴 합니다만 이들이 나와서 굉장히 큰 업적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마할 만한 일이 아닐까 차게 필리상 후보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허준이 교수가 받게 된 것 중에 이 리드 추측 해결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다음에 로타 추측 해결까지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게 됨으로써 그 상을 필리상 수상에 대해서 지금 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논제가 바로 이겁니다 리드 추측에 대해서 평면에서 내가 구분을 색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배웠던 이제 조합을 통해서 풀었던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여기다 이제 다른 개념을 집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쪽이 전문이 아니니까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대충 이제 그 막 런닝하고 얘기하는 수학자문가 나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는 못했어요 문과 문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때 적용했던 조합론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걸 집어넣어서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다 인공지능, 정보통신, 반도체, 빅데이터 분석 특히 빅데이터 분석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왔던 것이 이러한 공식,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보여줬다라는 걸 제가 이제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에 대해서 정말 뭐 하나의 성과학이기도 합니다만 개인의 역량이기도 할 텐데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다른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배우로 알려진 이란 화과학자 시설 공경설 우리 그림자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배우로 알려진 거예요 이란이 이제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이란이 과학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심부리기 시작 원인불명, 폭발, 핵시럴 파괴, 폭발 사망, 연례자면 사망 이렇게 돼서 핵과 관련된 그런 학자들 아이브 엔드지리 같은 이제 학자도 이때 죽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 있는 어떤 이 나라의 인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죽게 되는 거예요 돌연사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결국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 공격되면 이렇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큰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핵탄동 미사일 개발하고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어떤 브라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어떤 테러나 이런 걸로 죽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탄지에서 정기사고 발생했는데 이것도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게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시설에 대해서 만드는 걸 당연히 옹호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투쟁을 하게 되면서 이란 입장에서도 이걸 가만히 방만히 볼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공군에 대한 전쟁을 이제 공헌을 했죠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민찬 군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방크라이범 피아노 컨크롤에서 우승하기 대문에서 했었고 연주를 봤었을 때 이제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했는데 마지막 끝났을 때 핀시를 하고 나서 그 지휘자가 이제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 봤죠 이러한 연주가 드물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것 중에 합니다만 정말 신들린 연주를 보여주죠 특히 마지막에 라우마니노프 3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예, 그 피아노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국의 어떤 뭐 영재적인 교육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어렸을 때 일반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되면 실력을 쌓아서 순수 국내파로서 명성을 쌓고 실력을 갖췄다라는 인정받았죠 그리고 순수하게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이전에 선우재권 씨라고 이전에 방크라이브 원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28살인가 아마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최연소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슈화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제가 판단할 수 있나요? 저도 피아노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귀가 조금 뚫려 있습니다 그 듣는 거 이제 피아노를 연주해서 내가 뭐 남자 앞에 연주할 일이다 이건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이제 작곡자나 뭐 이런 곡들이나 이런 거 연주에 대해서 아 이게 좋은 연주구나 라는 걸 들을 수 있는 걸 배우게 됐다는 차이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컨클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시행되는 컨클들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중에 방크라이브 원 컨클이 바로 이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상을 받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게 우리 저 뭐지 전세계에 이제 컨클 중에 3대 컨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4대 컨클, 5대 컨클 하게 되면 방크라이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쇼팬 컨클이나 이 부서닉 컨클 같은 거 그 다음에 차이코프스키 컨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3대 컨클으로 보통 불렀었는데 이 차이코프스키 컨클에 대해서 이게 러시아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퇴출시키겠다라는 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라흐마닌 포스 3번 악보입니다 이제 피아노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그런 거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피아노를 좀 치신 분들은요 이거 어떻게 치냐고 인간이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이도 자체가 말다지 이게 속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이제 연속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 이제 다 손가락을 전부 다 써야 되는 거나 이런 것도 지금 중간에 나타납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게 친다라는 것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안보에 대한 얘기도 아 진짜 이거는 어렵네요 그래서 이 곡 자체가 제대로 연주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이민찬 군이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에서 하나의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브렉시트 양호 시나리오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합의한 승인특별에 대해서 합의된 브렉시트가 진행되게 되면 이렇게 돼 이전에 브렉시트가 이제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바로 이 전순청리가 이것 때문에 떴다라는 겁니다 이 전순청리가 지금은 이제 불명의 사태가 된 거죠 결국 이 브렉시트에서 이게 강화시키게 되면서 전순이 어떤 이슈가 됐었는데 바로 여기 1922 위원회 22 커미티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결정을 짓게 됩니다 일종의 내성강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연이 소속된 것들에 해당하게 되고 평연들이 모여갖고 어떤 내각 운영이나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리를 갖고 있는 것 바로 이 인사권이나 당대표 총리를 쫓아내는 것도 이제 평연들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고 이 전순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전순이 여기에서 책임지고 나가게 된 거죠 이 브렉시트 전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굉장히 어떤 기행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고 내부적인 파티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거 한 번 있으면 아웃됐을 것 같은데 꽤 오래 버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922 보이죠 그래서 22 커미티라고도 부릅니다 차기 총리 후보자들이에요 라시스닥, 지금 리시스닥 제일 앞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전 M후부 장관, 제후부 장관, 제레미 헌트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총리가 이제 장관하라고 해놨었는데 뽑아줬는데 총리하는 꼬라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내부 장관들에 대해서 지금 있어가지고 차기 총리로서 누가 될 거냐 지금 보고 있었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나 연구이나 비슷하게 나면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일삼게 된 총전순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 감싸중이나 도덕성, 신뢰성에 대해서 타락하다 보니까 결국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입특보 결과에서 굉장히 과반지지, 총리직 유지는 겨우 있었습니다 점점 지지가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코로나 드디어 간만에 나왔네요 국산이로 코로나 백신인데 최근에 이제 우세종 때문에, 켄타우루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백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0만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거에서 예측을 한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예방 백신 처방에 대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8월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변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 중에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안 맞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기회가 되면 맞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려봐서 코로나가 어떤 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방역하는 거 과학 방역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백신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별 국내 임상천연에서 SK바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보였죠 그다음에 기타 등도 남은 데서 진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러한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이런 예방 백신 조합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유전자 제조합이에요 유전자 제조합에 유형 유전자가 있으면 운반체 선택하고요 이 유형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에는 저기서 들어가서 유전자 변형식물 들어오고요 미세반을 동물에 들어가서 유전자 대리몰 의식과의 새로운 동물을 다시 만들어내고요 미생물에 들어가면 배양하게 돼서 다시 또 넣을 걸로 하게 된다 이게 유전자 제조합의 특징입니다 어떤 외형적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 하는데 이 종이 달라도 보다시피 동물인데 식물에 집어넣어서도 이게 가능한 유전자 제조합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 백신 도입 방안인데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벡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2천만 도주 지금 들어온다라고 했었죠 커벡스 퍼실리티라는 게 어떤 백신 공급 체계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게 되는 시스템 1천만 원 부분을 확장해서 이제 가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새로운 우세종이 등장하면 이 퍼실리티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 공급만 가져가게 되고 자체적 생산료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이전에 노바백스 이제 계약하면서 SK바사 삼성삼바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후에 들어가서 이제 우수 백신을 나오게 되면 자체적 생산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나름대로 백신에 대해서는 선두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순 교수죠 저는 이제 조순 총리로 기억하는데 경제학 교수기도 하고 나름대로 조순학파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학계는 굉장히 높았던 분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행 총재도 했었고 서울시장까지 했었고 경제부 총리까지 했었고 이렇게 되면서 다른 것보다 이제 경제학부 교수일 때 이분이 쓰신 이제 경제학 언론이 우리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바이블로 여길 정도로 오랫동안 있었고 이 조순의 계보를 입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경제학파들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주로한 게 바로 이 케인스 이론입니다 이 케인스의 특징이 경제주체 적극 개입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수요를 철저히 수요가 경제를 창출한다 결정한다라는 거 수요가 독립변수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청소요 관리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막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적자재정 불경기에는 나타나야 된다 지금 같은 불경기 때는 적자재정을 통해서 이제 돈을 풀어서 해야 된다 코로나 초벌에 나왔던 케인스 식의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케인스 이론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이걸 중심으로 했었던 게 조순학파의 성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 취재팀 이제 기자들이 직접 해서 마치 초등학생이냐 거기에 들어갔어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안녕하세요 했더니 몸산지고 전화번호 교환이 나이는 어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메타버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캐릭터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 캐릭터로 들어가니까 이거 나이가 어리다라고 했더니 이상한 놈이 접근해서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일종의 아바타 입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바타 인격권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아바타 성범죄죠 아바타에 대해서 나타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청산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서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거죠 민별계제인 인격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다뤘던 사진인데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인격쟁의 거리를 가진다 그러다 보니 여기 메타버스 아바타에 대해서 똑같이 이걸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불법 정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인격권을 재산가처럼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다라고 했었고 이게 메타버스에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죠 한편에 이 메타버스는 경제에서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 그루밍 처벌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몇 가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신분위장 수사, 자미 수사 통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만 잡는 숫자에 비해서 변태되는 더 많은 상황이죠 텔레그램 사건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이외에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거고 하나 더 가자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자신이 고립됐을 때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이나 이걸 답을 찾게 해서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는 사람도 막아야 되고 팔려는 사람도 같이 조정해서 막아야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트워크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워케이션이라고 그러고 퇴근 시작한 즉시 휴가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워케이션은 뭐냐면 베케이션 중에서도 거기서 업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삼의 회사 출근해서 재택근무 선택해서 네이버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은 공유 오프스 운영에서 굳이 이제 회사까지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아예 이것까지 전면 재택근무라고 해서 추운 원이 하는데 더 늘리려고 하고 있죠 웨스스닷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면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원격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어떤 성과나 이걸 보이게 되고 한다면 전혀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워케이션이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놀러가서 거기서 접속해서 잠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역시 휴가를 즐기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재택근무 참여를 보자면 재택근무 한 적이 있다 보다시피 훨씬 더 많고 재택근무가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보다 60.7%예요 재택근무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집에서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몇 명 있겠죠 재택근무는 91.5%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이 재택근무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스타트업 지금 나와 있으면 우리 책에서도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준비한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벤처기업들 당연히 어떤 위기 상황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고요 스타트업 로드랩 보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부 중점지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만들 때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냥 맨땅에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기업인지 이런 스타트업의 시절이 있었겠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이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큐버스라고 써놨는데 여기 지금 외국산 미시미 게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오크마사지 인큐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국내 접근 차단을 하려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큐버스라는 팀에서 한국 유저분들에게 전환 얘기가 매우 죄송하다 한국 정부에서 몇몇 성인 게임들 제재한다 모든 성인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법적인 제안 때문에 인큐버스라는 게임과 오크마사지라는 게임이 얼마나 외설적이길래 이러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외설인가라는 것보다도요 게임에서 이제 계등이라고 부르죠 게임 등급위원회 여기서 그래서 이름에 대해 계등이니까 여기서 게임을 관리위원회 계관이라고 부르죠 막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유저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인이 왜 성인 게임을 못하니?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계관이 계등이의 입장에서 이게 또 되게 웃긴데 게임이라는 게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하죠 스팀도 있고 에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PC라인이 있고 뭐 모바일 라인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더 같은 게임일지라도 전부 다 하나씩 이제 그 심의를 받아야 된대요 당연히 심의를 받을 때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심의 요청을 하게 되고 비용도 내야 된대요 그 어떤 데보다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관리위원회의 법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 중에 하나고 되게 엄격하다라는 거죠 이 게임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이런 게임 등급위원회의 어떤 개인적 체제에 대해서 이것을 잘 파악하고 하지 않게 되면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런 건데 영화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표시가 나왔을 때 이 게임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 선정성, 폭력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부분의 게임들을 사실은 전투나 이렇게 되니까 폭력성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 형과에 대해서 지금 나와있고 있습니다 인디게임에 대한 설명 나와있습니다만 인디게임은 일종의 독립적 게임이다라고 하죠 개인이 만든 경우도 있고 스폰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임들 그래서 대규모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인디레이블 이제 작은 데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커지기도 합니다 인디게임의 특징 소규모 스튜디오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규모가 커지는데 실험 정신이 있다 이전에 만들지 않은 게임을 만들다라는 상황이고요 자신만의 주체성, 자본으로퍼의 독립, 그러다보니까 어떤 정형화된 게임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레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9kg 이상 압력 폭발해서 발목 사례인데 누르게 되면요 9kg 이상 딱 누르게 됐어요 저 가운데서 침이 나옵니다 침이 나와서 뚫고 나와서 살상 지레가 아니에요 발목이나 이거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거고요 저는 이제 근대에 있을 때 이제 이쪽 변기계 쪽이라고 많이 다뤄봤습니다 이거는 3.2m 공중도역인데 여기서 수류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1.5m 높이에서 튀어 올라왔고 빵 터지기 때문에 수류탄이 터지는 것 같은 효과라서 반경이 이제 15m까지 죽게 되고요 여기 보면 24m 살상인데 실제 이제 실 반경은 15m 좀 더 세졌나 보다 나 때보다 내가 근대에 있을 때가 이제 굉장히 오래 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20년이 한참 넘었기 때문에 세졌네요 이거 대전차 지레에서 사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136kg 사람 띄워봤자 이제 효과는 없고요 하게 되는데 이걸 터뜨리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이제 탱크가 그냥 날아갑니다 뒤집어지는 굉장히 강력해서 이렇게 되는 대전차 지레에 해당하게 되죠 문제는 이 지레라는 게 왜 문제가 됐냐 비인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접근을 살상하게 한 목적이라기보다 이걸 누가 밟을지 모른다라는 거고 한 번씩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사고가 발생하는 게 이쪽의 특징이 되죠 그러다 보니 대북 군사 대응이 효과적이다 군사적 대응에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더러운 목이다 누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고요 그게 하나의 이제 지레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없애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지레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적으로 이제 줄이겠다 전쟁 자체에 대해서 반전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레 자체로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특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동구 길고양이 급식소라고 해서 증산소에 병해하고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밥을 주게 되는 이런 것 중에 하나죠 동물보호법에서 이렇게 되는데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게 같이 고양이는 상생한다 고양이 아끼는 산업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민폐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돌이죠 인간 중심 사상이냐 동물까지 하는 감정 중심주의냐라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이제 사상이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감정 중심이 동물을 챙긴다라고 한다면 일부 동물만 이렇게 감싸는 거에서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빠라서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강아지만 옹호한다라는 게 어떤 이유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하면 모든 동물을 보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충돌에 대해서 인간과 동물의 책임이 있는 공전 그래서 고양이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먹이만 해결이 안 된다 고양이 면역에서 건강환경이나 기타 등등 또 위협을 가하게 되고 생태귤란 중 개체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문제들 한 달씩 퀴즈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시사상식 나머지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